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인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합니다. 집단에 비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결정을 내린 결과물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내린 결정이나 사회전자가 선거를 통해서 내리는 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은 비용이든 편익이든 서로 나누어갔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보다 집단적 선택이 모범 답안과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단적 선택은 그냥 좀 모자라는 그런 선택이라기보다도 때로는 어처우니언 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무게하거나 아주 무식하거나 아주 바보스러운 그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의사결정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내려앉을 때 몰락할 때 수없이 많은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고가 집권층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또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돼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아주 뭔가 개선이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보스러운 집단적 의사결정은 결국 조직을 막장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회를 나락과 물락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GM 사태를 보면섭니다. GM의 경영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6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6년째 사업을 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2016년대 적자 규모가 5,219억, 17년 8,385억, 18년 6,124억, 2019년 3,324억입니다.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6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2018년 4월 달에 산업은행은 세금으로 된 돈을 8,100억 원 출자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걱정해서 10년간 국내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돈을 8,100억 원 세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GM의 노조원들은 모두 다 세금을 갖고 보조금을 갖고 봉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GM은 임금단체 해병 협상을 뜨고 노사 양측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지난달 10월 30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부분 파업과 특권 거부 등을 통해서 20일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부평 1공장, 2공장 모두를 계속 가동하고 통상적인 1년 단위 인담협과 연간 성과급을 2,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아서 1년에 적자가 수천억 정도 6년째 나는 회사가 땅을 팔아서 성과급을 얼마나 줘야 만족스러울지 참 궁금합니다. 반면 사측은 2년 단위 인담협과 2020년과 2021년에 조합은 1인당 800만 원의 계약상 보너스를 지불하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었지만 양쪽의 조건은 팽팽하게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24차례 정도 교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길어지자 지난 6일날 GM 본사는 부평 공장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억 9천만 달러, 약 2,140억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 GM 본사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카프 미국 GM 수석 부사장 겸 해외사업본부 대표는 11월 18일 로이타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한국의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과 기타 생산 거부로 인해서 이번 주말까지 약 2만 대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차량 생산의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언을 그간 GM 본사 측이 내놓았던 경고성 발언 가운데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이타 통신도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GM이 노조 측에 제시한 가장 강력한 경고 사인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 선택은 상황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집단적 선택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열곡절을 겪했지만 GM이 떠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GM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상당히 각성을 해서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 섭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관성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GM에 대해서 GM 본사는 아마 공장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GM의 선택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세상 어느 곳에든 생산할 수 있는 기질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꼭 우리의 경우에는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런 시대와 환경 변화의 본질이나 핵심을 정확히 괴뚫어보고 그것에 맞춰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주 더문 것이 우리 사회의 그런 일종의 구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하는 부분에서 긴장감이 낮고 그리고 뭐 어떻게 자기들이 떠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좀 강한 편입니다. 다들 떠나고 나면 지금 GM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직 내부에 있으니까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세상에 나오면 한파가 시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GM만한 그런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앞으로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사람들은 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젊은 날 사업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뭐 무슨 일이든 간에 미리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아주 유전자처럼 그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걸 겪는 그런 과정들을 직원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대는 항상 변하고 그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한국 GM의 경영 상황 속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을 계속 빚는데 노조 측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당신들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국 GM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미국과 또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좀 더 깊이 숙고하고 대응해야 그래야 식솔드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6년째 수천억 정도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더 보너스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더 조건의 후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요. 물론 돈이라는 것이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꼭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아차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한탄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GM만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냥 한국 GM의 일종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 일단 해놓고 보자. 이런 식인 거죠. 현명한 사람들은 한 수압 두 수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정말 생각 좀 기피하고 삽시다. 생각. 머리 두고 뭐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시면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공데일이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어에서 찾으셔가지고 터치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또 여러분께서 공병호TV의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유수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종 모양으로 된 알림이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좀 더 친근하게 공병호TV를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